Q. 첫 번째 선수는? 처음엔 긴장하고 그랬는데 2세트 때 잘 풀리면서 조금씩 풀렸던 것 같고 준비는 커버컵 때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불안하진 않았고 그냥 언니들 믿고 플레이해서 잘 된 것 같아요. 아 초반에 긴장 진짜 많이 한 것 같다 모르는데 이게 바로 우리 언니들이 언니들 화력으로 언니들이 긴장 풀어져가지고 괜찮게 잘 된 것 같아요 지은이가 잘 데려줘서 긴장 풀린 것 같아요 제덕이죠 아인 언니가 믿고 올려줬어요 근데 얘가 막 저 못 믿어가지고 게임 전에 아 불안해 죽겠다 이거 본인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불안했어요 오늘따라 아마 지은이나 다연이의 스토리를 보시면 제가 간혹 수련할 거예요 얘는 약간 인스타 중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다연? 이다연 다연이 다연이 그냥 좀 쉬고 싶어요 푹 아무것도 안하고 약속은 많은데 약속 잡고 나니까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치? 얘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별로 안정 못합니다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생각났지 않나요? 완전 표정 지어봐요 그럼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다치지 말고 올림픽 티켓 꼭 따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같이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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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파이팅 한 쪽 썰어 그래도 여기서 왜 하면 안 돼요 컷 컷 알기 올해부터 월드 한 쪽 썰어 둘 일제는 일제는